벼락 출세의 뒤끝이라는 제목으로 권력이 정말 영원할 줄 알았지만 권력이 끝날 줄 몰랐겠죠. 권력이 계속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권력을 치고 세상을 마음껏 그냥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국방장관을 지냈던 서욱 씨 그리고 전 해양경찰청장을 지냈던 사람 김홍희라는 분이네요. 내가 그 보고서 안 본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본인들이 다 수사 경력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바뀌게 되면 그런 이야기까지 다 뭐죠 수사 선상에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의 자진 월북 정황 지지의 발표가 나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된 당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겠죠. 월북 조작에 최일선의 부역한 사람들입니까. 그 부역자 두 명이 일단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전 국방장관인 서욱 씨고 또 한 사람은 전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씨입니다. 서울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부장검사 이휘동 두 사람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다음에 줄줄이 사탕처럼 되겠죠. 공권력이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적 지하에서 사살되고 지신이 소각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으면 그게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보호하라고 이러면 세금으로 매겨 살리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이 무슨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서 먹고 삽니까. 평생 국가의 녹을 먹고 산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먹고 산 거 아니에요. 서욱 씨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을 테고 그다음에 초급 그런 소위부터 시작해서 장성까지 올라갔을 테니까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월북을 조작을 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서욱 전 국방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 실종된 해양수상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사건에 관해서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부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혐의가 직권남용, 허위공무원승 작성, 공룡전자기록손상. 앞서 감사원이 지난 10월 13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에 누가 이름 지시했습니까. 또 서 씨지 않습니까. 그것죠. 청와대의 안보실장 서훈 씨가 자세하게 자진 월북으로 모는 것을 지시하고 그것을 하명을 받아 가지고 서욱 장관이 밑에다 지시를 내린 거죠. 군 첩보 관련 보고서에서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60여 건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거죠. 감방 가야 되죠. 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감방 가야 되고 이거를 서훈 씨하고 박지원 씨가 어떤 관계 있는지 그 위에 문재인 씨라는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큰 일을 뭡니까. 서욱 씨가 혼자서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사람은 자기 않게 남아야 일을 하는데 특히 불법이고 범법 사실을 서욱 씨가 서훈 씨가 단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단독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최고 위선까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인 거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자에 열린 당시 회의에는 서욱 전 국방장관을 비로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안보실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와 국정원 등 강계기관이 이대준 씨 사건을 자직 월북으로 몰기 위해서 여러 정거를 은폐 왜곡했고 그 은폐 왜곡해서 맨 처음 먼저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이 바로 지금 서욱 씨가 군사 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관련 정보 60건을 삭제한 거죠. 맹악하지 않습니까. 범법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무난하게 발급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고 이대준 씨의 실종사건을 수사한 해경의 당시 총책임자였던 김홍의 전 해양경찰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추어서 확인되지 않은 정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의 수사팀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청장이 자진 월북과 반한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감사원은 당시 배에 남은 슬리피가 이시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할 수는 하던 이시가 구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단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위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무고를 한 거죠. 또 감사원은 고 이대준 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홍희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말했다는 게 해경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맞추고 나면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충북도지사를 이번에 나왔던 분이죠. 그다음에 서훈 씨 박지원 씨 다 감방 갈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악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국가의 존립 기반 자체를 허무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자국 국민들이 적치하에 있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이런 짓 하라고 육군사관학교 나옵니까. 해경청장은 아마 경찰대로 나오시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 다들 참 이 사람들 뭐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권력이 계속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겠죠. 자기 편이 계속적으로 집근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별 큰 재의식 없이 월북 조작에 관여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돌고 돌지 않습니까. 기라는 것이라든지 흉하는 것이라든지 복이나 화가 모두 다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돌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간 거죠. 그래서 출시해가 본인 앞길을 막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잘 남겼네요. 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이들은 지금쯤 느낄 것입니다. 차라리 그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고 오늘의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과응보, 사필귀정인 거죠. 인과응보, 사필귀정. 지금 선거의 부정문제를 덮기 위한 대법관들의 노력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세상이 예상한 대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 되지만 또 세상이 뒤집어져서 대법관들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는 뭡니까.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은폐했던 사실들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가지고 본인들이 쇠고랑을 차고 감방에 들어가는 날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알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해야 되고 반듯한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서욱 씨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 축가를 받았겠습니까.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소위의 임관해가지고 수백 명이 여러분들 출세의 길을 달렸을 건데 참모총장 정도가 아니고 국방장관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낮은 확률로 출세를 한 겁니까. 그러나 이렇게 불의와 불법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자체가 모든 게 다 부서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금이나 보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직 중에 이런 형사사건에 관여된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뭐죠.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야 되지 않는 거죠. 손을 대게 되면 이렇게 끝이 이렇게 박살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담당 재판부의 영장 담당 재판관께서 이 사람들이 범한 엄청난 그런 중범죄를 인식해서 구속영장을 하루속히 여러분들 발급해가지고 이들이 낱낱이 뭡니까. 사건 전후를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